신경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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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날에 O.T하고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받은 무너진 유인이 출고를 해주셨고 그게 저의 그냥 상상 속의 기준이거든요 월 한 건이 상의 개인적인 가치를 직접 배구해달라 공간이든 프로그램이든 그대들이 원하는 걸 또 거기는 30, 10, 20이라는 걸 정해요. 정경이 있는 거잖아요. 대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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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. 없는 팀 프로그램. 몇 명 더 외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? 그리고 확실히 최학생을 군대에서 보는 게 좀 더 좋은 거 같아요. 응. 영등포구에 있는 동결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각자 사진을 찍게. 그냥 하지 말자. 그냥 편하게. 사람들 많이 있지 않으니까. 필름 카메라만의 그 관성이. 아, 나 여기 와서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아, 활동도 뜻깊었고 아주 일석이조회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.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제일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여기 공간이 있다는 것도 알려돼서 나중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것 같아요. 약간 재미를 준 것 같애. 살고 살고 있는데 재밌어서 되게 많은 짓을 한 것 같아요. 아, 끝. 원래 학교 사람들끼리만 돌아다니더라. 처음으로 대활동하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. 원래 좀 간단하게 원래 좀 약간 공격적인 디자인감을 하다가 좀 이렇게 소소한 기획도 하고 그러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, 사과의 예측을 부탁드립니다. 네. 함께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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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. 그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